에폭시포티로 조용을 정말 잘하셔도 손질을 굳이 안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네네네 이렇게 사포질을 열심히 해서 사포질로 잡아내는 사람도 있거든 아 그렇구나 사람들 성질마다 틀리는데 사포질을 진짜 잘하시니까 숨은 재능이야 그렇구나 발주를 맡기고 싶을 정도로 얼마 차준대요? 10만원 더 줄게 뭐 이러고 아 너무 좋다 10만원 더 줄게 그 다음에 막 이제 쑥식제공 뭐 이러면서 집에 가는 차비까지 다 줄게 이러면서 어차피 내가 안하니까 이러면서 어차피 내가 안하니까